예수님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으로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의 새겨봅니다 지달리신 십자가를 읽어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이 공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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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